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특허기술평가 지원인데요. 이게 일반 보증연계 투자연계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세 개를 합쳐서 특허기술평가를 지원 받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지식재산 활용전략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컨설팅 지원 사업입니다. 말 그대로 제목의 전략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략 컨설팅을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크게 보시면 저희가 아마 사업신청기간이 지금 현재 2월 15일까지인데 이렇게 사업신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세 개를, 세 개 중에 하나를 탭 1을 해가지고 들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보유하신 특허를 가지고 제품 개발을 하실 때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기구 설계하고 워킹 목업까지 특허 설계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론 이거는 목업까지 나오고 디자인까지 개발되는 거기라지만 저희가 이제 컨설팅 사업안에 놓고요. 그 다음에 제품 혁신이라고 해서 조금 기술적으로 좀 특허를 가지고 계신다고 해도 제품에 실현시키기에는 아무래도 기술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가 많을 텐데요. 그때 이제 그 기술적인 문제점을 조금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를 해서 컨설팅을 좀 해드리는 거고요. 해결 방법을. 그리고 IP 경영 전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계속 해오던 사업인데 특허 경영이라는 요즘에 말들을 많이 쓰는데 이제 보유하고 계신 특허를 어떻게 하면 이제 경영 성과하고 연결을 시킬 수 있을지를 컨설팅 해드리는 사업이고 그래서 이제 뭐 특허를 가지고 신규 사업을 좀 진출해보시겠다. 아니면 해외 시장에 특허를 가지고 특허 제품을 좀 수출하고 싶은데 출원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그쪽 해외 시장의 경쟁사의 특허 현황이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해서 컨설팅을 해드리는 사업이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정오주 수요일부터 마다고요. 2월 15일 18시까지 온라인 접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특허 기술 평가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특허를 가지고 계시면 그게 사업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그 특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평가를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일단은 평가 기관이 지금 대상적인 내용인데 넘어가고 평가 기관이 이렇게 국가에서 지정한 10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평가를 받으시려면 비용이 들어가세요. 그래서 대부분 3천만 원 정도에서 많게는 5천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들어가시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일단 70% 한도 내에서 그 평가 수수료 평가 기관에 가서 평가를 받으시는 데에 대한 수수료를 70%까지 지원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증연계 같은 경우에는 여기 기술 보증 기금도 아까 전에 보니까 저기 상담수수에 계신 것 같은데 기술 보증 기금의 보증을 받으실 때 이제 저희 발명진흥회하고 발명진흥회에서 특허 기술보증 기금이 수행하는 가치 평가에 대해서 평가 수수료를 지원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시면 기술보증 기금에서 보증을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 거고 떤당 500만 원 한도로 해서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거 보증연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발명진흥회에서 이제 기술보증 기금의 그 평가 비용만 지원을 하고 모든 프로세스는 다 기술보증 기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접 기술보증 기금 쪽에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빠르십니다. 그리고 다음 그리고 지금은 2월 1일부터 이제 수시 접수입니다. 기술보증 기금에 2월달 넘으셔서 방문하셔가지고 관심이 있으신 경우에 상담을 받으셔서 하시면 수시 접수이기 때문에 거의 연말까지 기초 비워지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 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즘에 아무래도 자금들이 많이 필요하실 테니까 정보 자금도 많이 받으시겠지만 그 투자 뭐 매처 캐피탈이라든지 투자 기관들에서 투자를 받으시고 하실 때 이제 투자 기관 입장에서도 그럴 거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럴 거고 일단 그 뭐 기술이 담보가 돼야 되니까 그 해당 특허 기술에 대해서 이제 투자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저희가 특허 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지원을 해드리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업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기업이 이제 투자 기관하고 공동 신청이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투자 기관을 미리 선택을 하셔가지고 공동 신청을 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상 크게 저희 5분밖에 안 돼서 수강량을 다 마쳤고요. 그리고 저희 별리사님이 와 계시니까 일단 한번 읽어보시고 자세한 상담은 상담도수에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